아니 그 멀리서 와가지고 그래 공항으로 차고 이게 뭔 꼬리냐 그러나 더 오래 갈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 침 맞으러 가야 돼? 저거 가야 돼? 침 맞는 게 아니 침 맞아봐야 뭔 저거 나는 게 아니지 병원에 일단 가야지 찢어진 게 보이더라고 그러면 뭐 그전부터 좀 이상이 있었네 왼쪽 다리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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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 저기에서 어떻게 몸을 아프고 공을 차려 아니 이게 심하지 않지 대충 이제 이게 그러니까 하던 걸 해야지 안 하던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아아 야 형님 꼴찌고 누워야 돼? 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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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문 선수 하나 드릴 것 같아 소방사 3명 들어왔어 다 3명 5명 저 저 그러니까 풀백은 따로 수비를 들어갈게 응? 정민이하고 미들 라이트 라이트백 병현이 레프트백 센터 그 앞에 있고 그리고 레프트백 몇 시까지 떠난다고 저기 봐봐 저기 용초리가 있으면 너는 수비 이주로 가야 돼 응? 그래 수비 이주로 해서 우리가 차렸을 것도 항상 한 명 이상 많아야 돼 장보장이 빠지면 저 친구가 들어올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영철이하고 저기 영준이하고 지금 가운데 있고 가운데 있는 아니 저기 가운데 있을 거야 나하고 맴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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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고 있어 우리도 인원이 없어갖고 나하고 영준이하고 있고 나하고 영준이하고 있고 뒤죽이고 애는 아픈 환자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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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원이 되니까 우리 인원을 제대로 한 번만 써봐 그래 이제 몸 풀렸어 됐어 이제 이제 한번 맞춰 이제 몸 풀렸어 아 이제 몸 풀렸어 아 누나 아우 다리 안 떨어져가지고 관절이 아파가지고 내가 그래 발목이 닫고 이렇게 아파 고걸 짧게 하란 말이야 그래 아유 조파야 아 씨앗 마음을 부사고 야 손을 벌써 이렇게 딱히 서울면은 뛰잖아 그러니까 볼은 저 가만히 놔두지 말고 볼이 움직여야 돼 그 덩지에 있으면은 차가는 거야 볼은 안 쳐다 자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뭐 알면서도 집을 때를 버티는 거 같은데 그게 아니야 세 명이 잘해 주기를 저기때문에 하는 거야 그냥 법 수비를 제가 잡아주잖아 우리끼리 양은 먹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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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람들이 안 했어요 딱 맞는데 예 예 예 얘네들이 치고 들어가니까 따라가는 애들이 아이치 잘할게 아 아 아 아 야 형 형 형 저저끼도 안 나오면서 명란을 제조해 야 야 야 정원히 간나오나 한 번 더 하는 거야 응? 승렬이는 여기서 못 뛰어 부작용 제작 많이 죽었더라 여기가 여기가 주를 안 줘 아 제가 작년에 나완고 이렇게 미끄러져야 하는데 안 미끄러져 그래도 우리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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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ㄱ 올해는 이거 마지막 축구 나와요? 모이시고 모이시고. 우리 저 간복으로서. 한 번에 하고 밥 먹을 때 어디라고 얘기를 해야지. 영빈이가 그거 다 하고. 그러니까 우리 동창들이 이렇게 축구에 미쳐가지고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약간 좋습니다. 계속 60달까지 이어가길 바랍니다. 자 축자. 3답. 하나 둘 셋. 숙성. 하나 둘 셋. 야 하이팅. 자 하이팅. 하나 둘 셋. 손이 가고 있어. 저거 언제 적절해. 너 가슴이 한 마디 떠든다. 아 주먹이 운다. 떤다 떠나지. 아 아 쌩구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. 3분이 3분이. 야, 다 됐어. 손이 고마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